용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올해 운세 가운데 어느 달이 재물 부흥이 가장 많은지 살펴보고 재물 운수를 잘 관리, 발복시키기 위한 운세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힘드신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재물 운세 전략을 세우실 때 작게라도 좀 참고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운세 예측이 되면 12달이 다 좋을 수는 없죠. 그래서 매 달은 갖기 어떤 특징들을 갖죠. 예를 들어 구설이나 약세 운이 예측되기도 하고 또 어떤 달들은 또 재물 운이나 성추운이 좋은 그런 운세로 예측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로 재물 운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띠들의 올해 재물 운세 시작은 5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음력 4월 운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셔야 되죠. 음력 4월의 운세가 바로 이 금개포란의 운세가 시작이 되는데요. 금개포란의 운세는 실속 있게 작은 것들을 품어서 나중에 옥동자를 만들듯이 큰 것을 만들 그런 준비를 하는 운세를 의미하죠. 품는다는 것은 금전이나 실속 있는 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을 품는 사람을 잉태하는 것도 함께 의미하는데요. 애정이나 연애운이 좋아지는 그런 운세이기도 하고요. 또 신혼 같은 경우는 임신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금전운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은 것을 품는다고 했듯이 실속 있게 쌓여가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결국 알을 품는 그런 정성이 필요한데요. 누군가 감싸고 품 듯이 좋은 어떤 인간관계를 유지했다면 결국 이런 인간관계가 나중에 나에게 큰 덕이 되는 그런 실속 있는 규인의 역할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달은 후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품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운세 예측을 들었을 때 이 금계포란의 운세가 예측된 달에는 항상 구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국 내 이름이 타인에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면 좋겠죠.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황금닭이 알을 품는 그런 형국을 의미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황금닭이 알을 품는 것에 집중하려면 시끄럽고 또 신경 쓸 그런 구설 같은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집중해서 알을 품을 수가 없으니까요. 운세 예측이 길하고 또 좋은 운으로 그렇게 나온 달에는 여러분께서도 집중해서 운세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데는 적극적인 행동과 전략을 세우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받지 못한 외상값이나 물품대 혹은 임금, 자재값, 기타 다양한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던 그런 돈들도 해결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때는 가만히 계시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런 상대방들에게 여러분들께서 전화나 문자라도 하면 좋죠. 운이 길할 때는 결국 그런 여러분들의 행동만으로도 운이 여러분에게 이익을 주는 쪽으로 운세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결국 이렇게 좋은 운세도 여러분들의 어떤 구체적인 운세 대응이 병행된다면 결과는 더 나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4월달이 지나고 6월달의 운세도 금전재물 쪽으로 아주 유리한 그런 형국인데요. 음력 6월달의 운세는 상간뉴수의 운세입니다. 상간뉴수라는 것은 그동안 정치되어 있고 풀리지 않던 그런 일들, 답답하게 막혀서 고민을 주던 그런 일들이 서서히 방향성을 가지고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성과나 성취 없이 지체되어 있던 그런 문제들이 서서히 얼음이 도가서 물이 되어 흐르듯이 물고가 풀리는 그런 좋은 의미를 말하는데요. 중요한 어떤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임이 느껴지는 그런 운세로 봐야죠. 예를 들어 매기 없이 그동안 마음고생을 주던 부동산이 이런 달부터는 서서히 매기가 붙으면서 사람들이 보러 오는 거죠. 물이 흐른다는 것은 이동, 변동,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니까요. 좋은 방향으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몸과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운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되어 있던 어떤 금전이나 재물적으로도 결국 이런 달에는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금전이나 인간관계 혹은 다양한 분야에서 운이 동시에 풀리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결국 운세작용이란 게 모든 부분에서 동세성을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이럴 때 운세전략은 예를 들어 막혔던 인간관계 혹은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럴 때 전화나 문자를 해보시면 좋은데요.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것은 이 경우 처음에는 좀 가벼운 안부만 전하라는 것이죠. 보통 이런 경우 상대가 경청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 처음엔 가볍게 시작한 화재도 점점 심각해질 수가 있는데 무슨 결론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막힘 볼고 트이는 그런 시도로만 이용하라는 얘기죠. 조금씩 풀리는 서서히 풀려가는 그런 운세라는 것은 예를 들어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으면 요사이 좀 손님이 늘은 것 같아 라는 그런 심리적인 체감지수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월말에 좀 결산을 해보니까 전달보다 매출이 좀 눈에 띄게 나아져 있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죠. 6월달이 지나면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하셔야 될 운세가 또 펼쳐지겠네요. 8월달이 바로 이 작선 연탈의 운세인데요. 작선 연탈의 운세라는 것은 1년 12달 가운데 가장 성취가 좋은 그런 운세로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식욕에 비유하면 여러분들의 식욕이 아주 왕성해져서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빼앗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운세를 의미하죠. 문서적인 성취 또 문서운이 제일 좋은 달로 보시면 되고요. 이런 달에는 변화나 변동 투자 부동산 이사 매매 진급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두드러지게 좋은 운세를 의미하죠. 시험 보는 사람들에게는 합격증도 문서가 될 수 있고요. 또 멀리 해외라도 다녀올 사람에게는 티켓도 작은 문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로 확장되는 그런 운으로 보시면 되죠. 부동산 매매 혹은 투자로 인한 수익 발생도 이런 달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결국 작선 연탈의 운세라는 것은 운세가 나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추세나 흐름의 예측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뭔가 손에 잡히는 혹은 어떤 결과물이 문서처럼 확정된 그런 증빙이나 서류, 절차,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양식으로 남는다는 것이죠. 이 점이 바로 이 운세가 갖고 있는 다른 운과의 차이점인데요. 작선 연탈의 운세에서는 다른 운세 예측된 여러 가지 운세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죠. 즉 이 달의 특징과 운세를 작선 연탈의 그런 왕성한 성취운으로 운세 예측이 되었다면 결국 귀인의 도움이라든지 문서 변동, 이동, 연애나 애정의 어떤 길한 흐름, 또 사업이나 투자에 있어서 수익 발생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달이라는 얘기죠. 이런 의미에서 살펴봐도 우리가 이 작선 연탈의 운세를 어떻게 대우하고 또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가치있게 운세 전략을 준비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죠. 문서적인 성취운이 좋았던 이런 8월이 지나면 9월이 바로 금전으로 가장 좋은 달이죠. 수륙천금의 운세니까요. 수륙천금의 운서라는 것은 손으로 천금을 희롱할 정도로 1년 12달 가운데 목돈, 운, 돈의 융통과 흐름이 가장 좋은 달인데요. 목돈이 움직인다는 거죠. 부동산 매매로 인한 혹은 이동, 이사, 혹은 수입, 지출, 다양한 거래, 대량 거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수중에 목돈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죠. 이런 즉 돈의 규모가 제법 있는 그런 돈들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여기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달이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사기 조심이라는 것이죠. 가장 돈 운이 좋아서 큰 돈들이 융통이 된 상태에서 사기를 피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나 충격이 크기 때문이죠. 결국 운세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은 게 좋은 운세 이면에는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또 주의해야 될 그런 운도 함께 숨어 있다고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현명하고 좀 더 신중한 운세 전략을 세우시는데 참고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운세 예측을 들으실 때 또 한 가지 아시면 좋은 게 운이 길한 운이 예측이 되면 그런 달은 좀 전반적인 부분이 모두 길하게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금전이나 재물 쪽으로 왕성한 운들이 예측이 되었다면 그 다음 달 들어오는 운을 여러분들이 또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연속으로 길한 운이 이어질 때는 상관없는데 만약에 그 다음에 들어오는 운이 구설이 들어온다면 이런 경우에는 돈 거래는 아주 유의하셔야 좋죠. 돈 빌려주는 것도 좀 피하면 좋고요. 액수를 떠나서 뒤에 오는 구설이라는 건 결국 금전, 돈, 재물의 손재수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수륙천금의 운세가 지나가면 음력 12월 한 해의 마무리가 바로 이 금개포란으로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작게 작게 품어서 큰 것을 만드는 그런 운세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이렇게 한 해 12달 운세 가운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12달 가운데 음력 12월 한 해의 마무리를 다시 이렇게 금전 재물적으로 유리한 그런 운세로 마무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 다음에 바뀌는 해의 연초에도 알게 모르게 음으로 양으로 이런 재물적으로 유리한 운세가 영향을 준다는 얘기니까요. 재물 발복이나 금전 운으로 또 좋은 운세 예측이 된 경우에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운세 전략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재물 운이 아주 왕성한 달과 두 번째로는 재물 운으로 좀 유리한 그런 달을 좀 구별해서 대형 전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물서적인 성추운 이런 운들이 아주 강한 작선 연탈이나 혹은 1년 12달 가운데 목돈 운이 가장 왕성한 그런 수륙천금의 운세에서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확장, 변동, 다변화 전략으로 공격적으로 좀 보폭을 넓히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고요. 또 받을 돈이라도 있는 분들은 상대방에게 전화나 문자로 채권, 채무 관계 어떤 상황을 좀 한번 주지시킬 그런 필요가 있고요.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액을 좀 높여본다든지 목표 수익률을 좀 평소보다는 좀 높여서 대응을 해도 좋고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재물 운 쪽으로 유리한 그런 달이 이어진다면 왕성한 어떤 재물 운은 아니지만 재물 운으로 상당히 좀 우호적인 그런 운세라는 얘기죠. 이런 때는 좀 기민하고 순발력 있게 여러분들께서 운세 대응 전략에 임하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사업하시는 분은 큰 보폭보다는 좀 평상시의 보폭으로 전략에서 이제 내시를 기하는 그런 운세 전략이 좋고요.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목표 수익률을 좀 낮추고 일부 좀 현금화 전략이 좋은데요. 결국 다음에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운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동거래는 좀 자제할수록 좋다는 얘기죠. 동거래의 어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전이 좀 쌓아지고 모아지는 그런 운세인데 동거래라는 것은 결국 재물을 쌓여지게 만드는 그런 작용은 아니니까요. 간단히 용띠들의 재물운과 재물복 들어오는 타회 그리고 운세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런 정보가 또 용띠 여러분들이 재물 운세 전략을 세우실 때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크게 성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감성수치화TV에서는 중년들의 자기개발과 감성 충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실시간 저희 채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